안전! 신앙지원입니다. 물론 시민생활 역량을 확장합니다. 오늘 개통하는 다대구간도 서부산권의 성장과 주민의 교통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부심과 염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발전은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대구간 개통이 사하구와 서부산 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